마늘은 오랫동안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조미료이자 건강식품으로 사용되어 온 식재료이죠. 그런데 이처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마늘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마늘의 놀라운 효능과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들, 마늘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늘은 그 탁월한 면역체계 강화 효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마늘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은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 감기와 같은 다양한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늘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는데요. 마늘 추출물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감기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제하고 감기 증상의 지속기간을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겨울철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마늘의 꾸준한 섭취는 이러한 질환에 대한 몸의 저항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마늘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으며 감기에 걸리더라도 회복이 더 빠르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런 효과는 마늘 내의 알리신과 다른 활성 성분들이 면역체계를 자극하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신체의 방어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늘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들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3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마늘 보충제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마늘 섭취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HDL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유해산소로 인한 손상도 줄이며 노화 과정도 늦출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늘은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혈액 응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특히 뇌졸중이나 심장 발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마늘이 혈소판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혈전이 형성되는 과정을 늦추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은 암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마늘에 포함된 다양한 화합물들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죽도록 유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위암, 대장암 등의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연구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늘의 항염증 특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만성염증은 다양한 비감염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 마늘은 이러한 만성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은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마늘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지방의 합성을 감소시켜 체중 감량을 도와줍니다. 이처럼 좋은 마늘의 효능을 두세 배로 늘려서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늘을 레몬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을 레몬과 같이 섭취하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기와 같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마늘의 항바이러스 및 항균 성분과 결합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꿀은 자연스러운 항염증제로 작용하고 마늘은 자연의 항생제 역할을 하여 둘을 함께 먹으면 호흡기 문제와 감염에 대한 천연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과 생강입니다. 이 두 가지 식품은 강력한 항염증 특성을 지니고 있어 소화를 돕고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생강은 또한 메스꺼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마늘과 결합되면 소화 시스템의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 마늘과 올리브오일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심장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올리브오일은 심장에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마늘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늘을 아보카도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마늘과 함께 아보카도를 섭취하면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처럼 좋은 마늘이라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늘과 우유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합은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며 우유가 가진 칼슘과 다른 미네랄이 마늘에 함유된 황화함물과 반응하여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편이나 가스형성,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특히 소화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마늘과 일부 약물의 상호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비록 음식은 아니지만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와 같은 일부 약물과 마늘을 함께 복용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은 자연적인 혈액 희석 효과가 있어 약물의 효과를 증가시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면서 마늘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마늘을 잘 먹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한 분들 있으시죠? 마늘을 맛있게 먹는 몇 가지 방법들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늘 토스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마늘 토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선한 마늘을 잘게 다져 버터나 올리브 오일과 섞은 후 바게트나 식빵에 발라 오븐이나 토스터에서 구워내면 바삭바삭하고 향긋한 마늘 토스트가 완성됩니다. 소금과 허브를 추가하면 더욱 맛이 풍부해집니다. 두 번째는 마늘 기름을 만들어 먹는 방법입니다. 마늘 기름은 요리 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손질한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담그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 마늘의 향을 오일에 흡수시키면 됩니다. 이 마늘 기름은 샐러드 드레싱, 파스타, 스테이크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스팅 마늘입니다. 오븐에 통마늘을 통째로 구워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로스티드 마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마늘을 먹으면 마늘의 매운맛은 줄이고 달콤하고 크리미한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로스팅된 마늘은 빵에 발라 먹거나 마요네즈와 혼합하여 샌드위치 스프레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늘 요리입니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 파스타, 마늘 치킨, 마늘 새우 등 마늘을 주재료로 한 요리가 많습니다. 마늘을 잘게 썰어 올리브 오일에 볶은 후 파스타나 메인 요리에 곁들이면 감칠맛이 뛰어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늘을 절여 먹는 것입니다. 마늘을 절여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선한 마늘을 껍질을 벗겨 소금과 식초, 각종 향신료와 함께 절이면 강한 맛이 순화되면서 독특한 피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샐러드나 샌드위치, 다양한 요리의 사이드로 좋습니다. 여기까지 건강에 좋은 마늘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유용한 건강 정보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